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휴업에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휴업 폐업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 3월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휴업 했다가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휴업할 때 반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재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처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3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출산 임신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5번 재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가 아니고 즉시입니다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7mm 이상 10mm 이내 X입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만 면적 크기 잔 있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 잔 없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개혁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인장 사용 안 하면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혁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의 인장 등록신고는 당의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 또 개혁공개사는 등록신청하면서 할 수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혁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층에 등록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벌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양벌규정은 소속공개사가 가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1번이 X네요 양벌규정은 고용인 직원이 행정형벌 진역벌금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혁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게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X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 개의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진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중사무소 1년에 천만 원 맞죠 3번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병과라는 것은 병행에서 부과한다 둘 다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금 진역 둘 다 부과되는 것은 없다 맞습니다 3번 쌍방대리 행위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개혁공개사가 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2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2법에 의한 벌금이라 했을 때 2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받아서 벌금 받아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역선택이 당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소에서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직원 벌금 받게 만들어서 사장도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지직도 못하죠 그래서 판례는 이 법이라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지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법인이 아닌 개업 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장해야 할 금액은 법인이 아닌 자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 X입니다 2번 3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31X고요 4번 지역농협은 5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이상 보장 설정을 해야 되고요 5번 중개인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개업 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반례의 태도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교환의 경우 교환의 경우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1번 틀렸고 2번 동일한 중개산물 3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차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계산한다고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을 받습니다 임대차라고 해서 X입니다 3번 주택 외의 중개산물의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인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하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X 4번 주택 외의 중개산물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의 천분의 9 범인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계획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의 천분의 9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임대차의 경우에는 천분의 6 범인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천분의 9, 천분의 8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X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양도 대의하면 취소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2번은 5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지득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 그냥 처음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자격정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정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에게 해야 된다 X네요 우리 핵심비교정리 54번 맨 밑에 보면 있죠 54번 맨 밑에 보면 1번 자격정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시 가태료 부과는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54번에 있고요 핵심비교정리 요약지 맨뒤에 블로그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1번의 답 3번입니다 22번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리언은 개역공개사가 표시 강구하면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백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디겟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 강구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진력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리얼 중개산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산물에 대한 표시 강구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맞습니다 미엄에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중개산물 선택에 중요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강구 허위매물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네 두 개, 리얼, 미엄 두 개가 정답 2번이 정답이고요 비엄에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산물 표시 강구를 하면서 중개산물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3번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답으로 체크 안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토부령 X 대통령령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X입니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이고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고 3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뜻다방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후 X입니다 허가받아도 안 되고 신고해도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설치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관과 하여서는 안 된다 4번이 정답이네요 만약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4번 정답이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직원 몇 명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24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최신 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협회에 맞습니다 예치 명의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19번 맨 밑에 있는데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죠 3군데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금융기관에 4번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게 X네요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계약금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1번이 답입니다 즉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모든 때문에 X입니다 즉 부칙개공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득하기 전에는 부칙개공은 안 된다 모든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중개할인의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중개할인의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건 주관적 의사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번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 5번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물을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을 한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26번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주택법상 주택이 하나여 신고 대상이다 아닙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기역 틀렸고요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6천만원 초과입니다 초과 리언 틀렸고요 디것은 월차임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초과 틀렸습니다 리얼 계약 재결일 및 계약기간은 신고 대상이다 맞습니다 리얼은 자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울주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입니다 미음 틀렸습니다 비업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맞네요 비업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옷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야기가 틀려 맞고요 이영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 것 리얼 비업 시옷 이영 4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오른 것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따로 받을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영이 전자계약서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종이 계약서 출력에서 5년 보존할 필요 없고 종이 확인 설명서 출력에서 3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26번 중요하네요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된다고 했죠 대통령령 맞습니다 2번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자본금 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 했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자본금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4번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입니다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특수법인은 우리 핵심비교정이 3번 메뉴에 있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28번입니다 기억에 보면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안됩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니어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어린이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네 맞네요 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아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것은 고용관계 종료는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입니다 리얼은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등록신청식 건물주 성락서 첨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성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건물주 성락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성락서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